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다시 또 조국 대전입니다. 또 조국이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공천 얘기인데 김남국 변호사가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출마한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오늘 김남국 변호사가 기자회견한다고 했다가 취소를 해서 불출마로 돌아섰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서 출마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먼저 한마디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의원총회 직전에 금태섭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총선을 앞에 두고 지금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조국 전 장관 이슈를 부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의원총회 과정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이 비슷한 우려들을 표명을 했고 이 내용을 박광원 최고위원이 이해찬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그분이 공천신청을 했나 이렇게 짧게 되물었다고 하거든요. 즉 잘 모른다 이런 얘기죠.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청와대도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다라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하니까 당내에서는 좀 우려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남국 변호사 조국 백서 지필진 가운데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마의 변은 뭐라고 그랬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원총회 이후에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전화가 지금 잇따라 걸려오고 있다라면서 금태섭 의원이 조국 수호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일부 언론의 허구적인 프레임을 오히려 선거에 이용하는 시도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태섭 의원이 2030 세대 청년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싶다고 얘기한 그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금태섭 의원은 권리하시고 자신은 다윗이다 이렇게 좋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으로부터 빼앗지 마라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해달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30대예요? 그렇습니다. 1982년생인데 그럼 30대 후반이죠.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서 서울대 법대를 나온 거고 민병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법률위원회나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등에서 활동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임명부터 사퇴까지 검찰과 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는 조국 백서추진위의 필자로도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금태섭 의원은 조국 프레임이다라고 하고 김남국 변호사는 2030 프레임이다 이렇게 맞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 문제가 계속 언급이 되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선거의 득이라기보다는 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밑바닥 민심이 좀 안 좋은 상태인 게 분명한데 그리고 특히 또 중도층이 보수 정당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국 전 장관 문제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더불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즉 김남국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 얘기하려고 출마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자기 출마의 정당성을 2030 세대로는 여기서 찾고 있는 그런 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의 악재 중 하나가 임미리 교수 고발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교섭단체 연설에서 검찰개혁, 집값 안정, 최근에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미리 교수 문제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 선대위원장 내정자인 이낙연 전 총리하고 남인순 최고위원에 이어서 대표급 인사의 공식 사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만큼 선거에 이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검찰개혁, 집값 안정, 임미리 교수 이 논란들을 언급했다는 건데 집값 부분은요? 이게 지금 수도권 일부 집값 운직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수원,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이라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르면 20일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중에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원과 용인 일부가 지금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요. 애초에 정부는 성남 일부 지역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기도 했는데 이건 선거 앞두고 좀 지나친 부담을 안겨줄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 여당 내에서 나오면서 이건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대책, 어떤 부동산 대책 만들지가 정리가 안 됐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다른 문제들도 좀 혼란스러운 느낌이 지금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김남국 변호사 출마 문제도 지도부 수준에서 어떤 교통정리를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 잡음을 지금 공개적으로 내면서 부딪히는 모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미리 교수 칼럼 문제도 지금 보도를 쭉 보면 홍익표 대변인 등이 고발을 주도한 건데 그러면 사태 초기에 좀 혼선이 있었다든지 하면서 사과를 하고 홍익표 대변인에 대해서 경고라든지 아니면 심하면 경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조기 진화됐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인 게 잡는다고 했으면 확실히 잡는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성남의 경우에는 지금 전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투기과열 지구 지정을 해야 되지만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여러모로 좀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요? 이게 전형적으로 양손에 떡을 들고 하나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강서갑 그 경우에는 금태섭 의원에 대한 어떤 집토끼들의 거부감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층 문제가 충돌하는 이런 양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문제에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고요. 임미리 교수 칼럼 문제도 그런데 지금 핵심 지지층은 오히려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발을 직접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여당의 대응이 이렇게 좀 됐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대책도 자기 지역구 지지층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만한 계층에 대한 우려 이거하고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거나 후퇴하고 있다 이런 평가 사이에서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거는 결국 중도에서 명분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싸워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공세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수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위기 두 번째 항목은요? 양회도 연기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양회가 뭐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 매년 3월 초에 열리는 최대 정치 행사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미정치인협상회의라는 걸 꼽는데 이 두 개를 줄여서 그냥 양회 이렇게 부르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회의가 오는 24일에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연기 결정 초와는 심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정치협상회의도 전국정치협상추석회의를 열고 회의 연기를 검토했다고 하니까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전에도 연기된 사례가 있답니까? 이렇게 양회가 한 시기에 같이 하는 것은 문화대혁명 이후인 1978년 이후에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이후에 연기가 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된다고 하고요. 처음이다? 그렇죠. 심지어 2003년에 사스사태 때도 심각했지만 양회는 차질 없이 3월에 열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양회 중에 전인대의 경우에는 연기된 일이 있긴 있는데 그건 1957년, 59년, 63년 이렇게 3번뿐이었고 이때는 내부정치투쟁 이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이 마우쩌둥 사후 이후에 정치체제가 안정된 이후에는 연기된 일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심사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상반기 내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양회가 끝나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컸던 거거든요. 하지만 양회가 연기되면 아무래도 상반기의 방한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 지도자들은 양회 전후로 해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데요.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해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정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는 계속 하던 대로 조율을 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계속 이런 방침이 또 유지가 되는 거냐. 그건 지금 확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양회 연기한다면 역시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베이징 방역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베이징에 들어온 지방대표들은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오아야 되는 사람 다 합치면 지금 5천여 명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 인원에 대한 방역 대책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고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양회 개최를 하면 오히려 악재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각한데 시 주석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런 전염병 관련해서는 국무원 총리가 대응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리컨창 총리는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안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앞서 10일 날 마스크를 한 채로 베이징의 한 의원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국가 시스템이 시진핑 주석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는데 본인이 몸을 살이니까 사태가 악화되는 도화선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우한에서 일가족 4명이 감염이 됐는데 변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잇따라 숨지는 등의 가슴 아픈 사태가 일어난 것도 여론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호의 연기 여부 사실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 어떻게든 중국에서 이 코로나19를 좀 잡아야 될 텐데 그러게 말이죠.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